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라는 것이 여러분 보면은 올바름에 대한 그런 기준이 좀 서 있어야 국가가 환란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국가란 것이 양아치보다도 더 못하면은 누가 국가가 어렵게 되면은 목숨을 바칠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총을 들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양아치 수준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불법이 발생했으면은 수사할 생각도 없고 불법을 맑을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불법을 여러분들 막는데 목소리 한 번 안 놀리는 친구들이 당권 경쟁을 위해서 뭡니까? 대가리를 쳐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오늘 이제 검찰 출신의 조응천 의원 남양주죠. 검찰 출신답게 대북 송금 관련된 문제를 다뤘네요.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이렇게 의욕을 사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인 김성태 씨. 김성태 씨가 돈이 꽤 많습니다. 72억 정도를 북한에 송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72억이면 얼마나 됩니까? 한 800만불, 900만불, 한 1000만불 되겠네요. 이 사람들 간도 크죠. 미국의 재무부가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북한을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거래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세컨드리 보이콧까지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회사가 망가질 은행이 말 정도까지 그렇게 제재를 구하는데 이 현직 여러분들 기업인이 직접 돈을 준 겁니다. 북한 쪽에. 돈이 꽤 많습니다. 72억 정도를. 직원 60명을 동원해가지고 쪼개기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돈을 전달한 것. 북한의 640만 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72억 원을 북한에 보낸 힘의를 받고 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보니까 대북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사실상 한몸처럼 쌍방울그룹이 움직였다. 왜 움직였겠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10원 내고 100만 원을 벌 수 있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까? 돈이 되니까 움직였을 거라고요. 그럼 경기도 이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경기도하고 이익이 뭐가 있을 때 경기도에는 또 무슨 이상한 이화영층 구속상태에 있는 분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5월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부수 아태엽 회장 등의 도움으로 중국 단동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광물 개발 등 6분야의 우선적 사업권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합니까 재산권이 거의 인정이 안 되는데 북한과 이런 비즈니스를 뭘 하겠다는 기업인들은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한참 여러분들 무슨 누구죠 mbc 기자 출신으로 정동영 씨 정동영 씨가 그렇게 개성공단처럼 떠들고 다닐 때 국내 한 의료업체 회장님 말씀이 아니 개성공단에서 임가공 반응은 좋다 이야기야. 그러나 매니저가 직접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초기에 뭡니까 단호하게 개성공단 가는 걸 그냥 거절해버렸다고 그분은 이제 본질을 보는 거죠. 본질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뭡니까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본질에 항상 주목하니까 돈은 돈대로 잃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생활을 이루는 것으로 본질이 뭐냐 비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비핵심이 뭐냐 그것을 구분해서 경중을 따져가 우선순위를 따지고 매사를 처리해야 그래야 고생은 안 하는 거죠. 북한하고 강업권 해가지고 장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성태나 분은 사채시장을 오랫동안 띄움보니기 때문에 돈에 빠사갈 건데 이 이상의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업권 이런 거 말고. 그럼 경기도는 왜 이런 사업을 했겠습니까 정치적 야심이 있었으니까 북한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거 없이는 이렇게 그냥 할 수 없는 거 돈만 보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검찰 출신이니까 딱 보면 뭡니까 감이 안 오겠습니까 김성태 대북 송금 관련 상상 못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대북 송금 과정이 아태협이라든가 이런 게 관련이 많이 돼 있고 또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면의 결제에 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조응천 씨가 갖고 있는 검사로서 감인 거죠. 배노사비 대납보다도 대북 송금이 더 큰 덩어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네요. 검사 출신으로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술술할 스타일이냐 질문에는 자금 담당 금고지기가 태국에서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으로서는 금고지기까지 같이 한국에 올 경우에는 자기가 들어눌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태국의 자금 담당에 있어야지 난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그렇게 발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 출신이니까 김성태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다 상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자기 사업체인 쌍방울글룹을 어떻게든 보존하는 게 제일 관건일 것입니다. 이 사람 들어오면 좀 살려줄래 라는 것을 물 밑에서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 딜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검찰은 딜을 쉽게 할 수 없죠. 너무나 공론화된 사건이기 때문에. 참 재미나는 세상입니다. 지금 서해안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제외하고 그 여러분들 비리 덩어리인 문정권 하에서 공직자가 오는데 한 명도 감방 간 사람이 지금 없죠. 뭐 합법적 절차를 다 따라야겠지만 참 지금 돌아간 걸 보면은 뭐 저 인간들을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저만이 아니고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